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저 멀리서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완자, 소중한 완자 감사합니다. 12시 30분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에 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8번, 15, 30, 31, 42, 10번, 21, 30, 36, 40, 41, 8, 9, 11, 25, 27, 28, 17, 19, 22, 24, 24, 25, 50, 13, 19, 33, 45 되겠습니다. 네, 특이 번호가 있네요. 21, 21, 24, 24. 그 0번이 나왔습니다. 5회가 8번, 9번, 0번. 그리고, 30, 32, 80, Sugar, 53, 95, 30, 30, 30, 40, 40, 40, 40, 41, 80, 8, 80, 34位.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창고에서 형님들 구독하기 좀 해주십시오. 구독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